아! 긁어! 긁어! 아! 잘했어! 잘했어! 아! 정말 웃기네! 자, 본인이 노말 개숙년인데 땅랩 리퍼라서 좋네 가기가 힘들다 땅랩 받겠습니다, 땅랩 리퍼 하드 안 해봤어도 돼 그냥 노말 숙년이면 돼요 스펙 안 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? 2, 6, 6, 5? 자, 세팅 좀 볼까? 여기는 이미 승년이고 아니, 뭐 잘 다니는 것 같은데 50레벨 하나 칠 여기 십십 님들 리퍼 파티 잘 안 돼? 잘 안 받아줘요 님들 스펙도? 최소 30분 걸려요 아니요? 그러면 거절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함? 리퍼가 싫은가봐요 존내슬프다, 진짜 아니 리퍼가 유틸이 솔직히 잔열 행동만 안 하면 괜찮잖아 형 그거 알아? 리퍼 시너지가 반깍인데 반깍 경쟁자가 블랙 워로드 서머너 그건 진짜 리얼이긴 해 아니야, 달소도 진짜 리얼 급세 행동만 안 하면은 절대 파티에서 뭐 개이 써서 뭐가 안 되고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리퍼가 보통 유틸 때문에 까이는 건가?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일단 딜은 괜찮고 고렘 리퍼분들은 본인 딜에 만족은 못하겠지만 레이드를 갔을 때 리퍼가 있다고 해서 뭐 딜이 안 나오는 저기는 절대 아니라서 나이스 강강강 괜찮네 굿 좋아요 나도 리퍼가 좀 있으면서 하는 말인데 급습도 급습인데 다음 배폐 때는 짤 딜에도 딜 증가를 조금 달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? 아니면은 급습에 있는 유틸을 좀 다른 스킬 해주던가 스킬 하나를 유틸로 써버리면 약간 딜루 수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좀 그것 때문에 좀 압박도 있음 리퍼들이 뭐 그런 좀 아쉬운 점 말하면은 그저 리 그저 건 뭐 약간 좀 그것만 좀 찢어져도 좀 심적 압박더랄 듯? 건은 리퍼 이야기할 때 건은 무조건 튀어나오잖아 리건 해서 얘네 묶음 아니야? 패키지? 종합 과자 세트 뭐 이런 느낌 아님? 리건 할 때 중에 리만 남았네 리퍼님 잔혈 팁 줄까? 그거 메인 본체 빙글빙글 돌 때 브레스 반대쪽에 빼놓고 와서 급습 한번 박으면 돼 중간에 디토 써도 저기 잡고 있는 쫄쪽으로 브레스 안쓰거든? 야 나 갇혔다 리퍼가 급습에 붙어있는 파괴가 몇이지? 3인가? 아 일일이야 걔네 두 개? 아니 파괴 개병신이긴 하네 패치를 좀 해야되지 않을까 리퍼가 어쩌다 인식이 이렇게 됐을까? 간만에 리퍼 말 나온 김에 내 리퍼 상하탑 출격 좀 해볼까? 내 칠렘리퍼 강력한데? 야 리리리 가실 분 오십쇼 스팩 안 봐요 숙련이면 됩니다 숙련 이분은 왜? 님 노말 가세요? 카드 안 껴진다고? 야 민성님은 나가 계세요 어 여기 팟 끝나면 내 기상이랑 가 팟 안 간다고? 버리지 마라 쩡 아이 뭐 그 아이 그래 난 분명히 기회를 줬다 아니 엘릭소 좋네 아까운데 이거? 보석? 보석 7렙이면 충분합니다 노말은 야 무조건 강투 이상임 근데 저 사람들 보석 좀 못가? 아 씨X 아니야 해봐 이긴다 난 할 수 있다 가자 치병아 강투만 떠도 잘한 거다 아 무력은 진짜 무력 괜찮아 이거 보면 알아 내가 왜 리리리로 왔는지 이 무력 터지는 거 보세요 한번 야 리퍼님들 진짜 인간적으로 잔혈 행동하지 말자 진짜 잔혈 행동 안 하면 무력 남는다 이거 나이스 아 나 진짜 하이 아이고 씨랭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어 아 내 투사야 아이씨 하지만 2관문이라면 3관문 올 카운터 치면 300개로 하실래요 아 오케이 콜 가볼까? 재밌을지도 봐봐 리퍼 무력 괜찮잖아 자 갑니다요 좀 리퍼 화면 보니까 어때요 왔다 진짜 정신 없네 좋은데 정신 없지 않아? 자 3관문 카운터지 저요? 어 리퍼 있는데 리퍼 좀 유기한지 좀 돼가지고 내가 리퍼를 리퍼 나왔을 때 처음 키웠어요 리퍼가 두 개가 있는데 닉네임도 이뻐 치명하고 저바심 달소 3만 붙어있는 악세가 현금으로 한 2, 30만 원 했거든요 최소가가 그래서 그때 눈돌아가지고 와 씨랭 돈 벌어야겠다 하고 만들었다가 돈만 쓰고 망했음 그래서 지금 봉인됐어요 심지어 한 명은 잊고 있던 전압도 뺏겼어 발탄한테 근데 심지어 발탄님도 달소 유기임 원래 달소 졸라 재밌게 하시다가 저번에 쿠크에서 혼자 죽으시더니 갑자기 재미없대 갑자기 본인이 죽고 본인이 갑자기 재미없다고 유기시킴 신캐로 돈 벌어야지 하고 키워서 돈 번 적이 있냐고요? 단 한 번도 없어 야 이거 올 카운터 미션 있거든요? 아 망했다 아 씨 아 아 쿨이 없었어 벌써 미션 끝 한 번은 못 본 걸로 하죠 아 오케이 쳤다 어 이건 좀 머신 이건 시댁 어떻게 쳤누 카운터 하나 치고 올카가 된 거니?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드십쇼 어 미안 아니 나 밖으로 나올 줄 알았어 아 소리 이게 무력 부족한 캐릭 아니야 이런 리퍼 답지 않은 트라이를 보여주다니 리퍼 다른 건 몰라도 리퍼는 카운터 실수는 안 돼 리퍼 하면서 가장 슬프고 외로울 때 보스가 벽에 붙어 있을 때 진짜 이럴 때 게임 하기 싫어 그나마 라메로 들어가면 되긴 되는데 이렇게 안 들어갈 때도 있단 말이야 와 씨 되게 무력이 방금 어까 인정이냐고? 아 근데 산 사람이 있으면 어까가 아닌데 어 뭐야 방금 남의 저거 뭐임? 이거 버그야? 이거 다 꽂아도 안 되겠는데? 나 하나 나 하나 십순데 남의 오류 실수 제가 했어요 나랑 오래 함께 하고 싶다고? 나는 여기서 그냥 방종하면 끝이야 아니 근데 저거 왜 이래? 경로상에 있어서 그래요? 내가 보스한테 막았다고? 뭔 소리야 아까 시대 거울에 대놓고 막았구만 VAR 판독 좀 부탁드립니다 발사 공기 점프 자 걔 선 그래서 걸 때 무조건 일태로만 해요 야 파게 되냐 갈증들아 삼리는 좀 그렇네 각성기 파괴들자 방법이 있었네요 아니다 이거 리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닐 차다 내 게임 당연히 들었어야 되는데 어디야? 우와 살았다 보셨죠? 리퍼라서 한 거임 난가? 나 아닌 거 같은데 안 돼 형 덕분에 갈팡질팡하던 내 리퍼 놔줄 거 같아 고마워 어허 리퍼가 안 좋은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니까 니리리가 안 좋은 거야 니리리가 야 긁어 긁어 어 잘했어 잘했어 안 좋은데 웃기네 가게가 구렙이 들어가네 개사기인데 뭐 사실 갈증이고 뭐고 그게 야 아 무기가 어허 오우 씨랜 깜짝이야 믿었어요 충전지 올 뻔했네 야 도아가 리퍼 무시바론 자제 좀 해주세요 아이 그 무시하는 뉘앙스 우리 리퍼 충분히 할 수 있어 어 믿어 어 의심해 눈초리 야 민성이 너 이따불고 딜이나 해 아이씨 아이씨 삼리퍼로 깼다는 건 뭐야 무력조쳐 파괴조쳐 딜 나온다는 거죠 게임 끝났죠 어 야 버스트 정량 나왔다 야 저거 먹고 캐릭터 타라 그냥 어 그거는 어 수고 바위 어 와 씨랭 삼리퍼 존네 정신없네 이거 형님 저 다음 주에 어떻게 취업해야죠 레벨이 그냥 존네 올려 내 맛에 그게 맞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